네 시사전망대 시작합니다. 자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4.3과 참 많은 관련 있고 일들을 해오신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현덕규 변호사입니다. 네 어제가 76주기 4.3 추념식이었습니다. 추념식 이후에 이어지는 정치권의 행보들 이런 얘기도 한번 쭉 종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할 텐데 아마 센터장님은 추념식장에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제주어로 동새벽부터 갔다 갔습니다. 동새벽부터 다녀오셨어요.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떠셨어요? 비가 좀 왔었는데 다행히도 추념식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빗줄기가 매우 얇거나 비가 안 와서 유족분들이 상당히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안타깝게도 사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하게 되면서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많긴 했었죠? 네 많이 아쉽죠. 윤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참석을 하셨고 참석하지 않으셔가지고 제주도민들께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오셨어요. 한덕수 총리 자신의 어떤 말로서 그런 걸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. 아 이 부분이 어쩌면 앞으로 대통령이 추념식에 그냥 계속 총리님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인인가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총리님의 추념사는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균형감 있고 저는 괜찮았다 그렇게 봤습니다. 올해는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한 게 아니라 총리 명의의 추념사로 나왔다. 이게 사실은 행사 직후까지 언론에서 또 혼선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오전까지는 당연히 대통령님의 말씀을 총리님이 대독한 줄 알았는데 오후에 봤더니 대독이 아니고 총리 명의라고 해서 약간 철왕설레가 있었습니다. 대통령도 2년 동안 안 오시고 또 명의도 총리여서 한 번 더 실망하게 되는 건 계기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의 말은 격을 낮춘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. 총리가 격이 낮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. 대통령 부도 낮죠. 그렇죠.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.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제주도만 하더라도 4월 3일이 공휴일이 아니잖아요. 제주의 관심사하고 전국적인 관심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저는 그 얘기는 한 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도민들께서도 그 얘기 하실 텐데 비교하는 거 별로 좋지는 않지만. 사실 5.18에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고 총리를 보냈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추념사가 아니라 총리명의 추념사였다면 전국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까 하는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. 정치적인 현실 그 지역이 담고 있는 어떤 규모 크기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배제하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궁금해서 대통령님이 어제 뭐 하셨나 확인해 봤거든요. 결론적으로는 용산에 하루 종일 계셨더라고요. 특별한 일정은 없으셔서 약간 좀 아쉬움이 다 컸었습니다. 상대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 전날 오셨더라고요. 그 전날 오셔서 어떤 면에서는 성의를 보인 거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도민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만큼 아쉬움이 큰 건 사실입니다. 올해는 추념사가 두 배 정도 늘었고 내용이 중요한데 올해 추념사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센터장님부터 여쭤볼까요? 상당히 무난한 추념사였고요. 무난하다. 4.3 이외에 다른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이번은 총리실에 글 쓰시는 분이 상당히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. 4.3에 집중하는 어떤 정부의 성의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 것 같아요. 과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없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쭉 정리해 주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.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상당히 총리의 추념사 내용은 괜찮은 수준이었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실에서 이 문화를 준비하신 분이 잘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두 분 얘기가 대통령실 연설비서관을 돌려가는 느낌이 들죠? 대통령실은 누구지 모르겠어요. 사실 트라우마 센터 예산 문제 때문에 작년 말부터 지금 얘기가 많았었잖아요. 행안부에서는 의지적으로 전의 국비로 반영할 생각이 있었으나 또 대한민국 정부의 사실상의 슈퍼 갑인 기재부가 안 된다 하셔가지고 예산을 감축해서 절반은 도우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아마 얘기가 됐고요. 그러면 국립트라우마 센터가 아닌 거죠. 그다음에 오영훈 도지사가 인사말을 했는데 아주 그냥 못을 받던데요. 트라우마 센터는 국가의 책임이다 라고 이거는 돈 내라라는 얘기 아닙니까? 법률상이나 지침을 보더라도 국립트라우마 센터와 관련한 지원은 전의 국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오영훈 도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도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집어넣었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이게 또 사상원래는 예산이 되게 이슈여서 도해서도 노력했지만 반영이 안 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일부러 집어넣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? 이건 국가의 책임이니까 꼭 이건 좀 해달라라는 의미에서. 권위 상황을 상당히 강국하게.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재부에서는 사실 요즘 정부가 쓸 돈은 많고 거치는 돈은 많지가 않아가지고 기재부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허리끼를 줘야 맺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일단 첫 삽을 떠서 규모가 결정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규모겠죠. 규모가 결정이 돼서 첫 삽을 뜨면 사안의 성격상 이걸 또 도에다 지정 부담을 시키는 거는 계속적인 논란거리를 만들고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받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걸 처음 입장을 고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지 않고 시작할 때 국비 지방비 50대 50으로 시작해버리면 행정적으로는 그걸 뒤집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예 거의 국비로 가잖아요. 이런 이런 관점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여기에 대한 인식차가 있었습니다.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 간에. 그리고 좀 추념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직도 이게 정리는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언급을 해봤고. 안석 총리의 추념사도 그렇지만 오영훈 도지사의 인삿말도 어제 좀 화제가 됐었는데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한 에너지 대전환과 AI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일상으로 파고드는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면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. 라는 내용이 물론 이제 4.3과 관련된 인삿말 후반부 쪽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어제 김동연 이사장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비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. 이거 왜 여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다면서. 제가 쓴 게 아니라서 할 말은 없지만. 그러니까 AI까지는 그래도 어제 추념식 행사 좀 해보시면 또 관련된 4.3 기술을 접목한 게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. 이해는 되는데. 뒷단까지 가서 디지털 대전환까지는 의지적 표현이긴 하겠지만 어제 4월 3일 날 발표하는 메시지로서는 적절한지는 매우 의문입니다. 글쎄요. 저도 이거 보면서 즉각적으로 듣는 생각이 도지사가 최근에 언론을 상대로 본인의 어떤 도정 철학이나 그런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. 게다가 전국 방송인이. 네. 그러니까 이참에 대류도 도정에 대한 어떤 일종의 홍보 같은 거를 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별로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두 분도 비슷한 생각이신 겁니까? 네. 그렇죠. 올해 또 총선이 있다 보니까 4.3 추념식의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고 물론 대통령은 불참했는데. 그런데 이제 각 정당에서도 사실 4.3 추념식 때는 선거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내려오거든요. 선거 떠나서 대부분 왔었죠.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4.3 관련해서 쟁점이었던 수영인 재판 중에 일반 재판까지 확대하는 게 됐지 않습니까? 일하신 게 있는데 오셨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. 일단은 참석하지 못한 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직권 재심 일반 수영자한테 일반 재판 수영자한테 확장되도록 해서 나름대로 삶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기여를 했다라는 걸 하면서 어쨌든 송구하다는 말씀을 해서 어쨌든 그래도 입장 표명이 없는 것보다는 다행스러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시사전망대회에서는 4.3과 관련된 이번 추념식 이모조모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